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언더우먼 김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에이커리스트 다들 작성하시나요? 제가 이제 파트너들한테 항상 진짜 9년간 저는 9년 전에 애터미를 시작을 해서 한 2개월 얼마 안 됐을 때 한두 달밖에 안 됐을 때 성공의 8단계라는 강의를 처음 들었어요. 듣고 이거다 해서 그때부터 성공의 8단계로 계속 강의를 저도 했었고 그걸로 이제 라인 미팅을 했었거든요. 항상 파트너 한 명밖에 없었을 때도 앉혀놓고 성공의 8단계. 근데 그때는 이제 뭐 강의를 한 건 아니고 제가 같이 성공의 8단계대로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도 성공의 8단계대로 해오고 제 파트너도 하고 다음 주에 만나서 어떻게 성공의 8단계대로 했는지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파트너들이 안 해와요. 안 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지금 그렇게 9년이 흘렀는데 제 파트너분들 중에 성공의 8단계랑 에이코리스트를 잘 지키시는 분들은 사실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하는 분들은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세요. 여러분들 에이코리스트를 체크하는 이유는요. 체크를 하면서 이거를 점점 더 많이 지켜나가시라는 거죠. 우리는 성공 못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에이코리스트 점수가 좀 낮아도 체크가 조금 덜 돼 있어도 성공은 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성공할 걸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고 그 차이가 저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더 중요한 게 바로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리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공의 8단계는 방향이에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반적인 사업 방향. 내가 처음에 꿈과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이 꿈과 목표 설정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근데 꿈과 목표 설정은 바뀌어요. 내가 판매사가 목표였다가 판매사 달성하면 다이아가 목표가 되는 거고 다이아 달성하면 샤론이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에터민 사업의 스폰서 파트너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단을 할 게 또 달라지고 그리고 명단도 계속 바뀌죠. 명단 가지고 초청하고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하고 그 초청하고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하는 그 모든 과정을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면 물론 상담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게 문제인데 저분은 저걸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게 더 보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다 거쳐온 일이니까. 나도 저렇게 해봤는데 저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그런 걸 제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가 또 보는 게 있고요. 상담을 했는데 스폰서가 딱히 특별히 해주는 얘기가 없어. 모를 수도 있어요. 스폰서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럼 더 상위 스폰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 이걸 내가 배워가면서 나도 복제시키는 거예요. 파트너들한테. 복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는 순서대로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바로 에이코리스트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저 사업 잘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파트너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바로 옆에서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에이코리스트를 체크를 하신다면 매일매일 에이코리스트를 체크를 하고 일지를 쓰신다면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외의 것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예상해서. 그러면 에이코리스트가 진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피터드러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있어서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스폰서 파트너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성공 못하는 이유를 파트너 스폰서 탓을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힘들게 하는 스폰서, 힘들게 하는 파트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스폰서 만났고 진짜 이상한 파트너 나와도 해요. 왜? 방법을 찾으니까. 본인이 바뀌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일이 안 된다면 그건 누구 탓? 내 탓이에요. 절대로 남 탓 아닙니다. 물론 스폰서 잘 만나서 조금 쉬울 수 있고 스폰서 잘 못 만나면 조금 힘들 수 있고 좋은 파트너 들어오면 조금 빠를 수 있고 좋은 파트너가 안 나오면 느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해내는 거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힘든 상황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성공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그게 스폰서 파트너건 아니면 가정 환경이건 주변 환경이건 어려운 환경인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수록 더욱더 에텀에서 성공해야 된다 하면서 방법을 찾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찾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되는 이유를 찾자는 거예요. 내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제대로 측정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상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할 때 그냥 해요. 지금 내 몸무게. 내가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식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저는 운동하는 건 좋아하거든요. 운동하는 건 좋았는데 제가 살이 찌는 이유는 딱 제가 알아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표를 정했죠. 살을 빼고 싶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목표를 정했으면 현재 내 상태를 측정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돼요. 측정을 해야 관리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리고 관리를 해야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측정하는 게 A코어리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X 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X가 보기 싫으니까 자꾸 동그라미 많죠. X가 보기 싫어서. 그런데 왜 X를 쳐야 되냐면 내가 뭘 못하는지 체크해서 그걸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을 측정하셔야 되고 그 측정하는 도구가 바로 이 A코어리스트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관리와 개선을 통해서. 나를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 A코어리스트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면 누가 봐도 성공자의 모습이 애터미가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자기 시간 관리 잘하고 그리고 좋은 습관들이 많아요. 그 좋은 습관을 길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객들을 만나도요. 사업자님을 만나도요. 어떤 분은 본인이 되게 부자고 본인이 되게 잘 살았고 엄청 본인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태도가 되게 별로인 분이 있고요. 진짜 잘 사시는 분들은 겸손하시고 매너가 좋으세요. 자기 말로만 잘 살았다고 한다고 진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괜찮다. 되게 성공자 같다. 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자가 성공을 해서 성공자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자의 습관이 성공자의 성향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공을 누가 해요? 성공은 성공자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공자의 습관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바뀌어야죠. 이 A코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애터미에 맞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X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도구 그게 바로 A코어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30일짜리 A코어 리스트인데 이렇게 30일짜리로 A코어 리스트만 만들어서 체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지, 한 달짜리 일지가 있어요. 조그만 책으로. 그래서 1일, 2일, 3일 사이 매일매일 A코어 리스트 체크하고 매출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일지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책을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우리는 없는데 어떻게 하자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한 달치보다는 보름치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파트너들하고 아무리 안 해도 최소 한 달에 두 번은 미팅을 하세요. 언제? 1일부터 15일이 끝나고 16일부터 말일이 끝나고 혹은 1일부터 15일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 1일부터 15일 사이 미팅할 때는요. 다음 분기에 계획을 세우면서 이때는 이 전 분기의 매출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름 단위로 끊어서 미팅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보름 동안의 A코어 리스트, 보름 동안의 매출 이걸 가지고 매 분기마다 미팅을 하고 매 분기의 목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판매 수의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매 수의지를 안 할 거면 어떤 목표로 이제 세미 세일즈 마스터도 있으니까 뭐 세세마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100만 대 100만 50만 대 50만 이런 목표를 정해가지고 적어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A코어 리스트 중에 뭐가 잘 됐는지 뭐가 안 됐는지 안 된 거는 어떻게 계산할 건지 내가 건강기능식품 먹는 습관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람이라도 맞춰놔서 건강기능식품을 그 시간에 먹어야죠. 내가 책 읽는 게 잘 안 돼. 근데 책을 읽어야 되겠어. 습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원래 책은 좀 많이 읽는 편이었어요.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애터미라면서 시간이 너무 많고 이제 일하는 현장 나가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책을 읽을 틈이 없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저는 화장실에 무조건 책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15분 이상 책 읽기.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15분 일찍 출근해서 남들 없을 때 사람들 오면 또 막 말 시키고 인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더 일찍 15분 일찍 출근해서 그 15분 동안 책을 읽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책 읽기. 저는 지금 성경 읽는 거랑 큐티를 매일 하는데 저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해요. 생명의 삶 큐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거든요. 그리고 통독은 제가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 못해요. 많이 하니까. 틈나는 대로 시간 날 때마다 하는데 큐티는 이제 묵상하는 거는 길게 아니니까 생명의 삶의 하루에 조금 길게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항상 무조건 아침에 하고 우리 아이들도 아침에 큐티를 해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 큐티로 그냥 말씀 한 구절 정도.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읽기가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자의 습관 만들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책을 안 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책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성공을 못해요. 상담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간접 경험들이나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도구가 바로 책 읽기.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지켜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가짐조차 달라질 거예요. 제가 예전에 슬림바디 챌린지를 통해서 20kg 이상 감량을 했을 때 그때 같이 슬림바디 챌린지를 한 팀원들이 전부 다 리더스 클럽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팀원들이 팀원들 중에 이제 김진수 총장님이 있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살 빠지고 나니까 목소리부터 달라졌다. 자신감이 넘친다고. 그게 제가 살이 빠져서가 아니라 뭔가를 해냈기 때문이에요. 애터미에서 예전에는 스피치도 못했는데 저 지금 강의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공자분들도 많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면 그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에이커리스트를 체크를 해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마인드부터 바뀔 거고요. 마음가짐부터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네 가지 책 읽기, VOD 시청, 미팅 참석, 제품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나는 에이커리스트가 체크가 잘 안 돼요. 이제 습관이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개부터 먼저 지켜보세요. 혹은 이제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다음 네 가지가 STP 사업 설명, 소비자 전달, 상담, 신뢰 쌓기거든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 네 개부터 최대한 동그라미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X가 나오는 거. 물론 처음부터 여덟 개 다 동그라미 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점수를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90점인지 80점인지 70점인지. 100점 만점 가까이 되면 성공으로 그게 꾸준히 3개월, 6개월, 9개월 쌓이면 여러분들이 성공자로 가까이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이제 파트너분들 보면 소비자 전달이나 뭐 제품의용 이런 거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책 읽기가 제일 X가 많아. 책 읽기가 제일 X가 많아. 그런데 15분이잖아요. 하루에 15분. 하루에 15분 책 읽는 건데 여러분 15분이 하루에 몇 프로예요?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 중에 15분이요? 1%예요. 하루에 1%를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자의 습관이 생긴다면 해야 되잖아요. 1%인데. 여러분들 TV도 보시죠. TV 보지 말고 책 읽으세요.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할 때까지 TV 안 봤어요. 저 TV 정말 좋아하거든요. TV 보는 거. 그런데 저는 애터미 시작하고 TV 끊었었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에도 뭘 하려고. 왜냐하면 애터미에서 천만 원까지 버는데 다 다르대요. 시간이. 누구는 2년,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누구는 10년. 다 다르대요. 그런데 이상현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알게 됐고 거기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최고,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리더스 클럽이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해야 1만 시간이 될까?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5시간 이상 일해야 왜냐하면 저는 2년 만에 리더스 클럽 들어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5시간 이상 애터미 관련된 거를 해야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땐 저는 에이코리스트라는 건 몰랐어요. 성공의 8단계만 알고 그래서 저는 일지를 딱 만들어서 내가 그날 애터미에 관련된 일 한 거 뭐 강의보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적었어요. 시간을. 16시간, 17시간 이렇게 내가 애터미에 투자한 시간 그래서 하루도 안 빼놓고 15시간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TV 볼 시간이 없죠. 24시간에서 15시간 빼면 9시간인데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동도 차 안 끌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거기서 전단지 돌리고 식당 가서 전단지 돌리고 그럼 저도 그 시간 버린 거 아니죠.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을 했던 거가 하루에 15시간을 채우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로 신기한 게 그 1만 시간을 채우니까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됐을 때 오토 판매사였을 때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겠다라고 스피치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주변에서. 무슨 오토 판매사밖에 안 되는 사람이 리더스 클럽에 올해 안에 들어가냐고. 그러던 말든 옆에서 그러던 말든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저는 그냥 꾸준히 1만 시간 그러니까 믿음인 것 같아요. 나는 1만 시간을 채우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거야. 1만 시간을 채우면 전문가가 된다고 했어. 이 믿음. 어떤 분은 에이 책 읽는다고 성공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책 읽으면 성공한다고? 그럼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에이 세미나 간다고 성공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세미나만 간다면 성공한다고 하면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다르죠. 그래서 이 에이코리스트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에이 뭐 에이코리스트 체크한다고 성공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못할 거예요. 체크도 못할 거고 성공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공이 8단계 에이코리스트대로만 하면 성공한다고 하면 해야지. 나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면은 그 차이예요. 믿음과 믿지 못하는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믿음 없이 하라니까 해 또 영혼 없이 믿지도 않으면서 그거는 또 효과가 안 나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까? 저는 처음에 책을 읽으면서 이제 꿈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애터미 하기 전에는 소설책을 많이 읽었어요. 애터미 하면서부터 자기개발서를 되게 많이 읽었는데 처음에는 꿈에 대한 꿈과 목표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고요. 파트너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관계에 대한 책이나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이 항상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더라고요. 새로운 동기부여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물음표가 생겼을 때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저는 스폰서 역할을 해줬어요. 책이 저한테는 저한테 스폰서 역할을 해준 게 책과 VOD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폰서 없다고 사업 못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스폰서 없이 성공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멋진 스폰서가 있어도 성공 못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성공 여부는 스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고 안 수월하고의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성공을 하고 못하고는 스폰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5분 책 읽기로 초보 사업자분들에게는 꿈에 관련된 꿈과 목표에 관련된 책 권해드리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목표나 꼴 아니면 나폴레올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지성의 꿈꾼다라 이런 책들 아니면 그릿 이런 책도 괜찮아요. 열정에 관련된 책들 사업을 시작한 지 조금 되신 분들 파트너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로 읽으세요. 성경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되게 많은 동기부여가 됐던 게 저는 VOD 시청이에요. 제가 9년 전에는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부여 받으려고 VOD 시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터미에 있는 VOD가 전문가들이 촬영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VOD 시청을 통해서 사실 애터미 사업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 소양을 쌓을 수 있고 상식도 키울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VOD 시청 지금은 할 게 너무 많죠. 비즈니스 스쿨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하나씩만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채널 애터미나 유튜브 공식 애터미에 많은 VOD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VOD 시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직 분별할 초보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식 애터미 VOD 시청을 하는 거로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거 다 테이프랑 CD로 팔아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었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전에 석세스 세미나 라비돌에서 했었잖아요. 라비돌 서스 애터미 서스 세미나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A사 1조 넘는 기업 1위 기업 A사가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때 촥 앞에 테이프하고 CD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주서 담다가 다 못 담았어요. 한 반 정도 담았는데 30 얼마가 나왔어요. 30 얼마가 그럼 그것도 결국 부담이잖아요. 사업자들한테 근데 우리 그거를요 본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어딨어요. 근데 그걸 왜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사 VOD가 기본이에요. 그거 보고도 부족하면 제 거 안 봐도 돼요. 전 제 거 안 봐도 돼요. 전 제 파트너들한테도 본사 거부터 보라고 얘기를 해요. 본사 거부터 보고 그래서 저는요 본사랑 겹치는 내용은 제 유튜브에 안 올리기는 해요. 본사 거 보면 되니까 본사 거 다 보고 또 부족하면 그 다음 유튜버들과 찾아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본사에서 너무너무나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본사에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알아야 제 유튜브 보면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열몇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비즈니스 스쿨 ABR 뭐 팍팍 스튜디오 엄청 많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다 알고 홈페이지도 여러분들 애터미 KR 말고도 애터미닷컴도 있고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정보가 다 달라요. 쇼핑몰 말고 정말 애터미 해외 그런 가입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안내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 그게 애터미닷컴이거든요. 이런 거 몰라. 모르니까 나도 모르니까 안내를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사 시스템이 얼만큼 있는지 꿰고 있어야 돼요.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제가 조금 답답한 분들이 사업 시작했는데 그냥 회원가입만 하러 다녀요. 물건 팔러 다니고 제가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시스템에 대해서 숙제를 못하고 있으면 안내를 제대로 못하니까 복제가 희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많이 나오면 성공할 것 같죠? 사람 많이 나왔는데 무너지고 사람 많이 나왔는데 무너지고 사람 많이 나왔는데 사업이 안 되고 그게 복제가 제대로 안 돼서예요. 그래서 나부터 제대로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거를 파트너들한테 잘 전달해주고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거를 뽑아서 만들어놓은 게 ABR이에요. 본사에서도 ABR대로 안내하면 사업자 처음에 사업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ACC BCC에서 하고 그 다음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알아봐야 될 것 이제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알아봐야 될 거를 RCC로 강의를 좀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 나는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놓은 게 비즈니스 스쿨이에요. 이거를 다 보시면서 그 외에 성공자분들의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들한테 맞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VOD 시청 다 하시면서 애터미아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뭐 긍정의 원더우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 들으면서 아 요건 좋겠다 아 요건 별로네 이거는 내 파트너들한테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부터 아는 게 먼저고 그 다음 세 번째 미팅 참석 이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꼭 센터를 가야 돼? 줌으로 들으면 되잖아. 그럼 줌으로라도 뜬가 카메라 켜고 VOD 보는데 미팅 센터 왜 가야 돼? 가서도 교육 똑같은 거 하잖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제 미팅 참석은요. 배우려고 가는 VOD 시청으로 이제 배우는 거 다 돼요. 미팅 참석은요. 신뢰 쌓기에요. 신뢰 쌓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제 미팅이 있잖아요. 저는 월요일 금요일날 제 미팅이 있는데 제 미팅에 들어오는 파트너도 있고 안 들어오는 파트너도 있어요. 그럼 안 들어오는 파트너는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 머릿속에 없어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니까 자 근데 뭐 재산화에 워낙에 크니까 소규모로 가봅시다. 어떤 국장님이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맨날 나오는 사람이랑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누가 더 열심히 하는 사업자처럼 보일까요? 물론 무조건 출근한다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니죠. 그거를 분별할 눈도 있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그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요. 내가 파트너도 없고 가봤자 별로 배우는 것도 없어서 출근을 안 했어. 근데 내 파트너가 나오면 또 똑같이 복제된다니까요. 좋아요. 복제해서 미팅 참석 안 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현장 다니면서 성공하면 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산화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부분 보니까 두 명만 나와도 막 정신이 없어서 파트너. 시스템 없이 많이 가봤자 샤론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보통 샤론 넣어주면 직급이 오토 세일즈인 경우가 많거든요. 두 단계 전 직급이 오토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시스템 없이 갈 수 있는 게 거의 오토 세일즈까지가 거의 다라는 소리예요. 그나마 스폰서가 한쪽 잡아주고 있는 사람은 시스템 안 나오고 오토 다이아 정도까지는 가겠죠. 이거는요. 제가 9년 동안 애터미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 실제로 확인한 결과예요. 저도 맨 처음 애터미 시작할 때는 꼭 센터를 출근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엄마이신 스폰서님이 무조건 시스템에는 빠지지 말라고 시스템을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정말 미친 듯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덕우 인페렐루님도 죽지 않는 이상 오래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모든 사람들의 겪는 과정이에요. 저도 지금 제 파트너 보면 여기서 한 3, 4년 이상 되신 분은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들이 알아. 그런데 이제 1년, 2년 안 되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이에요. 경험.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한테. 시스템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능력자는 시스템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 오토 판매사까지는 가겠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목표가 아니시라면 다들 임페리얼까지 목표시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조직을 내가 복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시스템 강조 안 했는데 시스템 안 나오고 오토 판매사까지 됐어. 그때 강조해봤자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안 나오고 오토 판매사까지 됐거든. 나중에 안 되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미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산하의 어떤 미팅을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요. 정규 미팅을 잡았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마다 강의를 하겠다. 월요일 오후 2시에 우리는 우리 팀 미팅이다. 딱 정했어요. 내가 스폰서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걸 잘 못해. 했다 안 했다. 한다고 했다가 안 지켰다가. 아니면 갑자기 하던가. 그건 미팅이 아니에요. 정규 미팅이 있어야지 사람들도 스케줄을 잡아요. 그래서 미팅을 정규 미팅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참석할 미팅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처음에는 본사 거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그러다가 자꾸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미팅을 해야 될지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미팅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월, 화, 수, 목은 본사 거 활용하시고 금요일 날 성공입할 단계 미팅을 하던가. 여러분들 미팅 참석 되게 중요해요. 이 미팅 참석을 하지 않고 절대로 끝까지 못 가요. 그런데 커지고 나서 그때부터 미팅 참석을 복제시키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가 없을 때부터 나부터 내가 습관이 돼야 파트너가 나왔을 때 완벽하게 미팅 참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면 파트너도 복제돼요. 그게 미팅 참석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나 혼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1번, 2번, 3번 전부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책 읽는다고 성공하겠어? 미팅 빠진다고 뭐 성공 못 하겠어? 프리엘디 시청 뭐 안 들으면 어때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하나가 여러분들의 애텀이 성적표 성적이 높을수록 성공자로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도 더 동그라미 받아야죠. 저는 그랬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가. 저는 그랬어요. 이게 저는 제가 이제 성공자의 말을 전적으로 저는 믿었던 것 같아요. 이더구 인페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 애용. 저는 애용이요. 화장품 쓰는 건 잘 됐는데 팩 매일 했었거든요. 건강기능식품 먹는 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모임, 유산균은 먹는데 막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알람 켜놓고도 해보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건강기능식품을 쭉 적어서 체크하는 것도 에이코리스트처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체크하는 것도 해보고 습관 만들려고. 지금은 습관이 된 게 이제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딱 저녁 먹고 나면 그 건강기능식품 박스를 들고 이렇게 와요. 거실로. 자기들이 알아서 까먹어. 저희도 옆에서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덕분에 아이들은 참 습관이 빨리 잡히더라고요. 애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1, 2, 3, 4번만 5, 6, 7, 8번은요. 내가 마음먹는다고 상대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8번 신뢰사키. 나는 아무리 잘했어.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잘할 수 없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막 욕하고 화냈어. X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뭔가가 신경이 거슬린 거야. 나한테 괜히 화를 낼 일은 없잖아요. 어쨌든 X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 6, 7, 8번은 여러분들이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X가 나올 수도 있어. 50점 이상이라도 받으려면 1, 2, 3, 4번은 무조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 2, 3, 4번 무조건 동그라미 치셔야 50점 먹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애용도 아니 뭐 네트워크 사업하는데 애용?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애용 안 하는 사람이요 물건 잘 전달 못해요. 왜? 물건 팔아서 돈 남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물건 팔아서 한 돈 10만 원이나 남으면 아마 목숨 걸고 팔 거야. 우리 물건 판다고 돈 남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본인이 좋은 효과를 본 제품들을 전달을 잘해요. 전달하려고 맘먹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거기 진짜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애터미 제품을 쓰고 감동이 왔어. 얼마 전 제 파트너사님이 엄청 전날 좀 이제 봉사 가셔서 무리를 하셨는데 딴 때 같았으면 아침에 막 앓는 소리 할 텐데 해모임을 먹어서 그런지 몸이 가뿐하다고 이제 얼마 안 되신 분이세요. 그럼 그분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나부터 애용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회장님께서 애터미 사업에 조건이 없다. 나이, 학력,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무 조건이 없지만 애터미 사업하는데 딱 하나 있다. 바로 애터미의 애용자가 되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애터미 사업 안 해도 제품은 쓸 거야. 이런 사람만 사업해라.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애터미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시작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도 있을 텐데 애용자가 하루아침에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신 분은 사업한 지 한 달 이제 내가 미팅 참석하고 한 지 한 달 됐어. 그럼 나 사업한 지 한 달 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애용자가 된 순간부터 사업자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내가 애용자가 안 됐으면 알아보고 있는 단계 애용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마케팅 플랜에 꽂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러 다니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부터 애용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럼 처음에 제품을 이것저것 막 써보겠죠. 그래서 나한테 정말 좋은 제품 감동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템으로 사업하잖아요. 나한테도 감동이 감동을 안 주는 제품을 남한테 어떻게 감동을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애용하는 거는요 아이템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업할 때 아이템이 괜찮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1, 2, 3, 4번은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4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한번 믿고 해보세요.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에이코리스트를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하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제 팟판 중에서도 에이코리스트 체크하면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보이니까 그게 개선되면서 사업이 발전하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X 치셔야 된다니까요. X를 안 치고 동그라미만 치면 안 보여. 내가 뭐가 개선해야 될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동그라미만 안 쳐도 돼. X를 제대로 치고 그거를 줄여나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에이코리스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점점 더 발전된 성공자의 모습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성공의 8단계랑 에이코리스트 100번씩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100번씩 들으면 안 까먹어요. 완전히 냅게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세미세일즈나 세일즈마스터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계속 열심히 뛰시면서 올해 우리 한 단계 말고 두 단계씩 다 성장합시다.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그 pent41 그대 함께